권혜삼이 어디 갔지? 권혜삼? 응. 아우, 추워. 나가. 찾아서 나가야지. 내가 찾을게, 나가. 응. 어휴, 춥다. 아니, 나가! 아, 깜짝이야. 말도 하여튼 진짜 드럽게 안 들어요. 또 저 친구 좀 하려고. 아이, 그땐 왜 소리를 질려고 그래? 내가 소리를... 미안해, 잘못했어. 내가 들고 나가야지. 칼판장님이 시킨 거를 왜 수부가 들고 나가? 이상하게 생각하지, 그럼? 아니, 너 지금 추워하니까 그러지. 미안해, 잠댔어. 말로만? 응. 뭐. 들키면 어쩌려고. 말 참 잘 듣는다. 응, 나가. 알았어. 알았어. 아우, 따뜻하다. 그러고 있어, 그럼. 내가 찾을게. 응, 건혜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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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이거다. 응. 생강도. 생강도 다진 거 없는데? 쪽이죠. 아, 이거는 생강 다진 게 아니고 마늘 다진 거야? 그래. 응. 응. 안 추워? 네. 들키도 나 모른다. 진짜 우리 사귀는 거 들키면 어떡하지? 아니, 어떡하긴 뭐 어떡해. 그냥 우리 사귀다. 하고 싶어. 나는 우리 주방 식구들이 너를 다 좋아했으면 좋겠어. 응. 어, 여기 있다. 추운데 이러고 있으니까 니들이 더 따뜻하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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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이러고 있고 싶지만. 나가야지. 2등 내 거? 그래, 네 거. 다른 건 몰라도 2등 내 거다. 딴 여자 좀 죽여버린다? 딴 여자는 달라고도 안 해. 평생 내 거. 그렇게 말하니까 왜 이렇게 불안하냐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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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살 넣었나? 응, 넣었어. 오케이. 갖고 나가자, 이제. 아, 카메라가 왜 저러졌네? 왜 저러졌네? 오신 거? 오지가. 영콜은 챙겼니? 응, 여기 여기. 안심 더 갖고 나오세요. 자, 잠시만요. 다시 한번 찍고. 아마아.. 탑수색이 아닌가? 셋? 네. 안심 더 갖고 오는 거다. 학 complexity. 노도임네이도 못하는 건가요? 도착해가니. 너는 지금 안 할 것 같아. 어, 여기. 한번? 어디서튜브가 있어서 추억 나가요? 저기?